네 여기는 횡성에 있는 자연수목원입니다. 여기에 이쁜 몽몽이가 있습니다. 안녕! 아이고 어린 녀석이네 아직. 장난꾸러기입니다. 여기에 수목원의 대표님과 잠깐 이곳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대표님. 네 반갑습니다. 정금철입니다. 아 네 이곳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. 여기는 어떤 곳인지. 네 여기는 강원도 횡성군 공급면에 소재하고 있는 횡성자연수목원입니다. 수목원입니다. 수목원이라고 하면 나무를 키우는 곳을 얘기하는 건지 나무를 판매하는 곳을 얘기하시는 건지. 맞습니다. 나무를 팔기도 하고 재배도 하고 합니다. 아 그러면 우선 돌아보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먼저 왼쪽에 있는 나무들 좀 먼저 대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이 나무가 콤팩트 화살나무입니다. 네 말 그대로 콤팩트처럼 촘촘하게 생겼죠. 화살나무는 일반 화살이 있고 콤팩트 화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. 얘네들은 비용은 얼마 정도 할까요? 요거는 그 5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야 나무가격도 꽤 있구나. 이제 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얘는 뭘까요? 얘는 화이트 핑크 셀렉스라고 하는 품종인데요. 네 말 그대로 색상이 세 가지 색상이 들어옵니다.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되면 분홍색이 들어오고 흰색이 들어오고 파란색이 들어와서 삼색버트 한국말로는 삼색버트이라고도 합니다. 희한하네요.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? 이건 외래 품종입니다. 아 그렇구나. 국내산은 아닙니다. 얘네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? 얘네들은 점수를 계산을 하는데요. 3점, R3점이라고 해서 그 밑에 밑부분이 삼삼은 약 10cm 정도 되는 둘레가 4만원에 납품을 하고 5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좀 저렴하네 그래도. 풍성하게 나오는데. 저거는 굉장히 비싼 겁니다. 얘가 5만원에 들어가는 거고 아까 저 큰 녀석은 이정도 크기면? 아 그러니까 둘레랑 크기에 따라서 되는 거야. 지금 우리 정원에 가면 이런 소나무가 이렇게 교경이 된 것들인데요.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뭔지 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. 얘는 반송이고요. 지하구를 높게 잡아서 우산 모양을 만든 반송입니다. 얘는 점수가 15점에서 20점 사이고요. 그러면 거기에 또 4만원을 고치면 4,28,80만원 정도. 80에서 100만원. 아 그렇습니다. 예.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00만원 정도 선. 아 이쁘네요. 이 안에도 나무들이 큰 게 많은데. 이 안쪽에 있는 나무들은 이름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. 아 쟤네들은 백송이네요. 하얗게 생겼네요. 말 그대로 신 백자를 써서 소나무 송자입니다. 하얀 소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시기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조금 높습니다. 가격대는? 가격대는 150만원대 정도 생겼네요. 오 그렇구나. 이야. 나무 하나가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군요. 그 성격들이 나무가 좀 있을까요? 자라는 환경이나 땅 같은 게 좀 특성들이 있을 텐데 어떤가요? 모든 조경수의 공통점은 첫 번째 조건이 배수 조건입니다. 어떤 나무가 됐든 배수가 잘 되고 이식을 했을 때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거의 활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가운데 또 큰 하얀 나무가 있는데 제 이름은 뭔가요? 쟤는 산수유나무입니다. 아 산수유? 그래서 노란 꽃이 지금 피어있네요? 수령이 한 150여 년 정도입니다. 아 엄청 크네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가격대는? 가격대는 얘는 좀 고가입니다. 고가. 천만원대? 천만원 이상 같네요. 아 천만원대 이상. 네. 여기에도 또 똑같이 큰 나무가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어요. 이거 과지가 엄청나게 큰 거였었는데 우연히 좀 잘렸네요. 네 고목인데. 살아있는 거죠? 두목을 한 겁니다. 피를 낮추기 위해서 두목을 해서 피를 낮추고 있습니다. 지금은 완제품이 됐는데요. 네. 저 녀석이 지금 그 둘레가 3m 20cm입니다. 네네. 점수로 말하자면 100점이 조금 넘어요. 이야 그러면 400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대? 가격은 약 5천만원 정도. 5천만원대. 이야 이렇게 되어있네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보고 있는 수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얘는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황금 소나무라는 것인데요. 노래서? 네 그렇습니다. 말 그대로 황금색인데요. 얘는 3척 4개입니다. 정확한 품명은. 네. 3척에서 발견된 변이종입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황금 소나무는 변이종이기 때문에 씨앗으로 번식이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접을 붙여서 생산을 하죠. 그렇구나. 이 안쪽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?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. 네. 전체 대지는 어떻게 되나요? 이쪽은? 네. 이 판매 전시장 현재 위치가 1200폼입니다. 1200폼. 네. 그리고 중간중간에 홀수들이 계속 나와있어요. 네. 이 홀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. 이거는 일반 농법에서 벤치마킹한 것인데요. 네. 지금 이 호수를 보시면 나무에 띠를 묶어놨는데 띠 묶은 부분에 구멍이 4개가 뚫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하수를 퍼 올려서 물을 밀어주면 점적 관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점적으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저 끈을 따라서 밑으로 첫 땅으로 흘러내리게 되어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 것이죠. 아 네. 알겠습니다. 나무들이 있는데 대충 몇 가지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으로 오실까요? 지금 뭐 상품 가치는 없어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처진 소나무입니다. 일반 소나무가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변이종이고요. 아 희한하네. 저접을 한 것이 아니고 일반 소나무 지금 이게 20점이니까 점수가 20점이니까 3위는 약 70cm 정도 되는 둘레인데 높은 곳에다가 고접을 한 것입니다. 아 고접을 해서 지금 약 7,8년 됐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처지는 특성이 있습니다. 아 자라지 않고 휘어지면서 그냥 축축축축 처지네요. 말 그대로 처진 소나무고요. 이게 조경으로도 많이 쓰나요? 지금 특이하기 때문에 식소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. 그렇구나. 네 알겠습니다. 어우 처진 소나무. 얘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황금 소나무 중에 3척4개라는 것인데 3척4개의 특성은 직간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옆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얘는 직간으로 올리면서 S자로 자연 밀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 S자로 이렇게 틀어서 반을 둔 것이죠. 그래서 아직은 완제품은 안 됐지만 시소 가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몇 년 더 키워서 모양을 만들어야겠네요.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. 아 네네. 얘가 원점으로 오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. 그래서 계속 모양 디자인을 하고 키우는 걸로. 그리고 이거 이 나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얘는 사간형입니다. 일반 소나무를 사간형으로 만드는 것인데요. 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. 가브리형이라고 그러죠. 가브리형. 그래서 이게 가브리형인데 지금 목대가 보시는 것처럼 это 0.155 sii 5分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Seth.